네, 안녕하세요. 락킹댄서이자 MC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곳 서울종합예술시동학교의 공육학본으로 졸업을 한 두락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23년 2월 15일에 싸가트홀에서 스트릿올라운드 진행을 다시 한번 취소하겠습니다. 23년 한 해를 여는 최초의 배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장례 댄서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스트릿올라운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은 사이퍼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례 댄서들이 여러가지 음악 속에서 본인들이 가진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선을 통해서 본선에 올라오시게 되면 2인 1의 계저로 랜덤 매칭이 돼서 2대2로 마지막 결승전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23년 역시도 대한민국 댄스계의 조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습하셨던 많은 것들을 이 무대에서 유감없이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